통화하면 참 좋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쓱쓱 하는 거. 얼마나 좋아. 우리 그런 안정감을 원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정감을 원하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촬영장을 간다고 치면은 촬영장이 목표가 되면은 촬영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넓혀보면은 가는 동안 뭐 CD 음악을 다른 걸 선곡해서 간다라든지 그 주변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본다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촬영은 하러 가지만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 혹시 화신오멘선 어떤 CD 들으셨어요? 화신오멘선 그... 록키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차에서 록키 음악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약간 스트레스 받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쇼랑은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명이랑 얘기해도 안 드시는 거예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즐거움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수다잖아요. 그렇죠. 수다긴 수다인데 뭔가 이제 이 토크쇼를 하다 보면은 재미? 뭔가 이걸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터트려야 되니까. 사실 아까 그... 절권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봉태규 씨가 억지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 너도도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잠깐 쉬는 시간에 태기야 그거 웃기려고 일부러 했던 거 알지? 지금 다시 한 번 화 내줄 수 있어요? 에이 형 에이... 다시 한 번... 어? 손가락 누가 띄고 있어? 손가락 누가 띄고 있어? 세 마디로 절단돼요. 지금 두 마디인데, 두 마디인데 이렇게 세 마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저는 처음 봤어요, 게스트 중에서. 자, 잠깐 한 10분 쉬다 갑니다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호은이 씨랑 박은혜 씨가 끝까지 한 적 있더라고요. 너무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요. 지금 한 5시간째 여기 앉으세요. 한 번도 안 나갔다고. 왜 안 쉬신 거예요, 중간에? 안 힘들어서. 와... 왜 MC분들이 녹화 오래 뜨면 힘든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이해가 안 가요? 진짜요? 아 이해가 안 가요? 말 못 이해가 안 줬어. 우리는, 우리는 우리 얘기를 묻는 거에 대답하지만 이분들은 뭘 물어봐서 재미있게 유도해야 되나 계속 그 머리를 쓰시니까 아 MC를 또 해결해 놨다고 그 정도 안 했어요. 장욱 씨는 안 힘들죠? 저도,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시계 풀으셔야죠. 아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 대단하다. 아, 박은혜 씨. 한 줄이 뭐예요? 저는 1 플러스 1은 7.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이것도요, 제 아이디어가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이번 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게 뭐야, 쌍둥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왜 7이야,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 1 아니면 1 더하기 1은 뭐... 창문, 기우미. 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동국 씨는 쌍둥이를 연타로 해서 4명이야, 그지 뭐. 아 그래요? 닮아. 그래서 실시간 검색은 1이 올랐어. 꼴로 그려서가 아니라 쌍둥이를 둘, 그러니까. 쌍둥이 딸이 있는데 투투야. 또 이번에 나왔는데 또 쌍둥이 딸. 이동국 씨가 욕해. 저희 남편이 송일국 씨만 안 나오면 된다고. 세 쌍둥이잖아요. 송일국 씨는 쌍둥이 모차를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두 개를 밀어요. 송일국 씨 셋이잖아요? 셋, 아들 셋. 이동국 넷.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게 두 배고 돈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먹는 얘기를 하면 저희 애들이 지금 두 돌이 아직 안 됐는데 한 돌 정도 옷을 입거든요. 저 사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왜 나갈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다 찾아보고 안 먹는 애들은요. 그냥 우리 애기도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인터넷을 쳐보고 진짜 매일 밤 검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배고프면 먹겠지? 그런데 배가 엄마 몰래 먹는 게 아니에요. 22개월인데 먹여놓고 기억 못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안 먹었냐면 딱 처음에 애기들 우유 먹을 때 그래도 한 최소 120에서 200은 먹잖아요. 근데 백고래 없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고래를 키워놨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부터